미야카나마 작은 보탬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복지관을 더 잘 알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하루 체험하고 가면 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힘내주시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화이팅 하시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. 음악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. 음악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사기 쉽지 않잖아요. 집에 와서 하니까 좋겠다. 오늘도 이거 기대하고 왔었어요. 근데 진짜 열심히 하네요. 이렇게 하네요. 들어간 게 좋은. 이제 준비했어요. 그럼 이런 게 좋겠어요. 그럼 이런 게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? 네. 그럼 여러분 해요. 일단 이렇게 해야하는 거. 그럼 여러분과 같이 해야하니? 나 왜שר. 우리 여행에 이쁘는ת 전체적인 반전이 됩니다. 여러분이 공유하는 게 좋아요.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 좋고 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